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의 주지 스님이죠. 원우 스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심 판결의 판결 취지는 뭐였냐면 현재 부석사와 고려부석사가 동일한 부석사가 아니다. 그래서 원고로서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일본 민법에 의해서 시후 취득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권리주체의 동일성 부분은 인정된다라고 2심에서 법리적 오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다만 약탈의 개연성만으로 일본 민법에 의한 시후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일본 측의 소유권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과 국제적 흐름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심심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측의 근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사회의 흐름과도 일치하고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현 정부 하에서는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중심리를 9월 15일부터 한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아 이거는 정말 아닌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기류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적어도 이제 국내법으로는 불상을 반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불상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이제 권리주체의 동일성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석사에서 그 불상이 만들어진 건 맞거든요. 그럼 이제 국제적인 약탈 문화재의 흐름을 보면 소장자가 그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후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흐름이 아니라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자기들의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일본을 당사자나 일본 정부,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정말 약탈의 시대를 마감해야 된다. 소장자가 합법적이고 약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문화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명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에 관심 가져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불상을 지키려다가 외부의 칼에 쓰러져 갔었거든요. 그 쓰러져간 조상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문화재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화재 환수에 다 같이 관심과 노력들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이런 판결을 넘어서는 그런 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우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우스님과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